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예수님의 은총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뚝배기 정밀 타격이 필요한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 아이가 자꾸 깨문다고 어린이집에서 나가래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지들이 그걸 고쳐줘야지 그냥 쫓아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억울해요! 원제 24개월하기 무는 습관을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먼저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내용인 것 정말 사죄드려요.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그렇고 너무나 큰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 부디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진짜 급하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큰 애가 50개월이고 또 작은 아이가 24개월 됐는데 두 아이 모두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작은 애가 쭉쭉 일을 끊고 난 이후로 자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깨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도 어른은 물지 않고 또래 아이나 첫째를 물거나 합니다. 그래도 첫째를 물은 것은 밖이 아니고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지만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어린이집에 원내에 있는 자기 또래 다른 아이를 4번이나 물었어요. 특히 마지막 4번째 그러니까 오늘이죠. 엄청 세게 물었나봐요. 애한테 피가 났고 상처가 생기는 나름 큰 상황이 와버린거에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새끼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애 엄마라도 어린이집에 하루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통보를 받는 입장일 뿐인데 그러면 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책임 회피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고 난 뒤에 소식을 듣는 건데 어쩌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건요. 다른 아이들은 절대 안 물고 계속 똑같은 아이만 물어재킨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번을 물었는데요. 4번 모두 같은 아이인 거예요. 이거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좀 솔직히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저희 아이가 물은 건 사실이니까 그 아이에게도 그렇고 그 아이 부모에게도 그렇고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애기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한 아이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게 나 너무 찝찝하거든.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거냐? 왜 이 아이만 물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쪽 이야기 들어보면 어린이집 선생 말이 대치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냥 물었다 이건데. 글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24개월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니까 누군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게 싫어가지고 그 싫은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상대방을 무는 걸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이게 아니라 해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계속 똑같은 아이만 물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하튼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대요. 아이 퇴속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러는데 나가라는 거잖아요. 아이 맡겨놓은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백번 천번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24개월 아기인데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걸까요? 그냥 이대로 나가라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습관을 가진 아기 부모님들 계세요? 만약 계신다면 다들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금 알려주세요. 지금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정말로 나 나가기 싫거든. 갈 데도 없고. 도와주세요. 댓글 1번. 그러니까 지금 아줌마 니 새끼가 그 아이를 물어뜯어버린 게 당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문제라 이거네. 야 정말 기가 막히네. 말이 안 나온다 야. 끌깔깔깔. 2번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반대로 니 자식이 어린이집에서 같은 아이한테 네번이나 물리고 피가 나도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좋게 넘어갈 거야? 그럼 니 말 인정할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 큰 아이 무는 거. 이걸 보고도 그냥 넘기니까 점점 짐승이 되는 거잖아. 애를 강아지로 키우기 싫으면 교육이나 똑바로 해요. 대댓. 쓰니.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아니 그러는 나는 애를 키워보거나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글 싸지르는 수준 보니까 너 아직 결혼도 못하고 방구석에 차박혀가지고 부모 등골이나 쭉쭉 빨고 있는 기생충 같은데. 그래 너도 니네 엄마가 너를 개같이 키운 거네. 그렇지. 그러니 말을 겨우 이따위로 밖에 못하는 거야. 사람 물어뜯고. 안 그러냐. 대댓. 뭐야 이거. 쓰니야.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무들무들 하는 거 웃기네. 끌 끌 끌 끌. 아니 결혼하는 게 뭐 대수야. 자랑할 게 그렇게 없냐. 그리고 이게 애새끼를 제대로 키우는 걸로 보여. 아무나 계속 물어뜯으면 그게 사람이냐고. 짐승이지. 3번. 그러니까 첫째를 물어도 계속 부모가 방치를 하니까 아이가 학습을 해버린 거네.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겁박하는 수단으로 말이야. 그리고 계속 물리는 그 아이는 네 새끼 기준에. 만만하니까 공격을 해도 되는 아이인 거고. 벌써 네 번이니까. 다 좋게 좋게 넘어갔으니까 학습이 된 거라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사회화가 안 된 폭력적인 아이를 퇴소 방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예요. 강아지 훈육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M이라고 하는 게 애를 야성에서 자란 늑대 소녀를 키우고 자빠졌네. 헐. 4번. 와 이런 또라이가 또 있었구나. 전에 우리 작은애만 쌍둥이거든요. 우리 작은애만 주고장창 물든 게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어린애니까 한두 번 그냥 웃으면서 좋게 넘어갔더니. 나중엔 엄마라는 게 딱 너 같은 소리를 하더라. 아이가 물 수도 있죠 뭐. 그러다 하루는 또 괴롭히는 걸 우리 큰애가 봤고 동생 대신 걔 얼굴을 야무지게 핥혀버렸지. 그랬더니 이번엔 우리 애 어쩔 거냐며 걔 랄지 떨어대더라. 지 새끼가 한 건 기억도 안 나나 봐. 아니 내 새끼 피나고 상처난 거 이거 기억 안 나는 거야? 여하튼 그 난리를 떨면서 병원비까지 청구하길래 그동안 우리 작은애 물고 핥힌 거 싹 다 청구하니까 아가리 닿더라고. 너도 똑같지? 대댓글 동생이 자꾸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이를 갈았던 거니. 아주 그냥 제대로 된 시원한 복수를 했네요. 끌 끌 끌 끌 끌 2번 이게 진리죠. 애가 그럴 수도 있지마. 이렇게 말을 하는 인간들이 꼭 그래요. 되레 반대로 지 새끼가 당하면 아주 그냥 발광을 하더라니까. 진리야 진리. 끌 끌 끌 5번 벌써 4번이나 물어 뜯었고 피까지 났다고. 그 어른이 집에서 지금까지 많이 봐준 거구만. 만약 내 새끼가 4번이나 물려왔다면 나는 안 참지. 걔 엄마 면상이나 보자고 생난리를 떨었을 거야. 근데 이걸 참았네. 4번씩이나. 그 피아이 부모도 양반이다 정말. 근데 뭐? 큰애를 무는데도 집안일이라 괜찮았다고? 그럼 너는 네 남편한테 처맞고 살아도 집안일이니까 그냥 괜찮은 거다. 그렇지? 지보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만 골라서 무는 정도로 그 정도로 영악한 아이인데 고작 24개월밖에 안 됐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 개소리 하지 말고 애새끼 관리나 잘해라. 나중에 피토하면서 울지 말고. 그리고 하나 더. 아이 행동교정은 집에서 해라 제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행동교정기관이 아니야. 6번 야씨 글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육성으로 욕을 해버렸네. 나 애 3명 키우는 엄만데 너 같은 엄마들 보면 욕이 저절로 나와 저절로. 이 무개념들아. 뭐?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 아이가 원인을 제공한 것 같다고? 또 퇴소 소리 들으니까 억울하다고? 정말 미쳤구나. 그래. 애매이 네가 그따위로 생각을 하고 사니까 애새끼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지. 또 한 명만 물어댄다는 건 그 어린 게. 영악하게도 강약약강이다 이건데 이런 걸 보고도 심각한 걸 정말 모르는 거야? 내 친구는 말이야. 애가 같은 반 애들을 물길래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 아빠 둘이 같이 눈물 쏙 빼게 혼냈다고 하더라. 꼼꼼이 네가 개야? 친구는 왜 물어? 이렇게 말하고 애 팔도 물었대. 너도 아프지? 이러면서 그렇게 단번에 고쳤고 그 뒤로 절대 안 그런다는데 너는 뭐냐?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개소리 집어치우고 애를 혼내라. 그건 혼나야 하는 짓거리고 엄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7번 어처구니는 네번씩이나 물린 그 아이 부모가 없어야지. 네가 뭔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야. 너는 그냥 개념이 없는 거야. 9번 다 같이 쓰는 공용 공간에서 바운더리 이지라. 나도 51개월 38개월 키우고 있는데 너는 근육이라는 걸 모르냐? 그래 그 태도 부디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퇴소당하길 바란다. 그리고 소문나가지고 그 어디에도 못 들어가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집에서 부둥부둥 깨물려가면서 열심히 키워보라고. 10번 뭐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냐고요? 님 저번에 어떤 아파트에서 10살 안 된 어린아이가 밖으로 돌을 던져서 70대 노인분 사망한 사건 알고 있죠? 이것도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네 논리대로라면 그런 거네? 저도 20개월 아기 키우고 있고 이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재취업도 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 덩치가 너무 크고 키도 크고 힘이 좋아서 집단에는 물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지만 또래 아이들을 밀치는 경우가 있어서 어린이집 안 보내고 제가 가정 보육 중이라고요. 엄마가 1대1 케어를 해도 자기 친구들을 밀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남의 집 귀한 자식들 혹여나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내 아이에게 문제 행동이 보이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 뒤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낳아서 키우는 엄마도 못 고치는 걸 누구대로 고치라는 거야 지금. 백번 찬반 양보해서 아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애는 그렇다 쳐도 어른이 너는 왜 그러는 건데요? 아이가 그 아이를 물 때마다 그 집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죠. 했으면 네가 썼겠지. 또 애 버릇을 고치기 위해 어떤 훈육과 교육을 했습니까? 내용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딴 소리 해다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왜 그러고 살아요 도대체? 일단 이선희의 생각은 그겁니다. 자기 아이가 다른 사람을 무는 거는 잘못됐지만 이게 골고루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무는 게 아니라 한 아이만 집중적으로 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아이가 뭔가 내 아이를 불편하게 만든 걸로 보인다. 그리고 내 새끼지만 니들이 가르쳐야지 내가 어쩌라고 이건데 야 정말 굉장합니다. 아니 막말로 남의 집 자식 교육하는 걸로 뭐라 하긴 그런데 집에서 큰 애를 물 때 그때만 제대로 교육을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을 거거든. 비약이 좀 심할 수는 있는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딱 이런 경우죠.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잖아. 처음부터 피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쵸? 마지막에 피가 났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지도 살살 물었겠지. 그런데 계속 물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마음 편하니까 또 그렇게 물어 제끼 물어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내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점점 쌓이는 거야 데이터가. 그러다가 네 번째는 아마 제 생각인데 상대방 피해 아이도 아마 좀 반항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쭈 니가 감히 반항을 해? 이러면서 좀 세게 물어가지고 피가 난 거지. 이쯤 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다 싶어서 나가라.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자기 새끼를 조지는 거라는 걸 진짜 몰라서 일어나. 이런 부분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큰일 나겠다. 진짜 큰일 나겠어.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